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교우님들 또 손님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아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 말씀 주신 우리 세카라 멘토 김정근 집사 네 분 오셨고요 장순남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못 배웠는데 우리 사브린 어머니 다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김하자 집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한 4주 못 배웠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화요일에 한번 찾아뵈었는데 그때보다는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꼭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나도 왔죠? 네 제나도 소개합니다 다 소개 말씀드린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700장 성령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신 100장입니다 신 100장입니다 신 100장입니다 상하심으로 안식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낙은해된 이 땅에서 한주일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펴게 하시고 이로부터 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과 연결된 기난 생애를 사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처참히 일어서신 채로 3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22장 6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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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시면 다 무릎 꿇으시고 우리 김숙자 지사님께서 중복이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 안에서 각자 처서마다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시기를 다 주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찬송가 예배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생일 가운데 주님께 부끄럽고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죄들에 지나간 모든 죄들, 겸손치 못한 것, 교만한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이 자리에 다 내놓사오니 주님 용서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깨우치고 겸손해져서 저희의 생애, 앞으로의 생애가 지나간 생애보다 좀 더 나은 생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각곳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오지에서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위험한 가운데서 백절한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모든 성교사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같이 해주셨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 또한 안식일 문제를 인해서 힘들고 있는 저희 성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꼭 안식일을 우리와 같이 편안한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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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옵니다. 또한 몸이 건강치 못해서 애쓰고 계신 힘들고 계신 노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곳을 주님께서 얼어만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저희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매 안식일을 주님의 오구를 배로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주님 귀한 따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주셨기에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이 시간 모은 곳에서 세프란시스코로 이사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을 한 시간을 지내겠사오니 주님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희의 앞으로의 생에 보탬이 되는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같이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무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능 집사님들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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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내리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수입에 구별해서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많이 드린 손이나 적게 드린 손이나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령군 목사님 네 분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이제 인사를 말씀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 기대하고 또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노님 예수님 예수님 Sehrолнеч 성노님 예수님 신 Todos 성노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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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노님 예수님 예수님십시하고 世ensch apend feeding 여러분, 한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공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네요. 우리 성전에 왔을 때 사랑과 관심과 신별을 베풀어 주신 믿음의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면 구면이라고. 처음에 초면으로 만나지만 만나면 구면이 된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사랑, 믿음,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마치면 구면이요. 또 이 교회의 멤버, 오래된 멤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몇 번의 예배를 보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믿음이 충일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러신다.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오신 믿음의 노장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게 소망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제가 그 생각 해보았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 할 것 같으면 저 남쪽으로는 로스앤젤리스지만 이 북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샌프란시스코 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많은 지역이 있지만 다운타운을 점령하고 있는 교회 다운타운을 가까이 접경하고 있는 교회 단연 샌프란시스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죠? 장하십니다. 아멘 예 이 다운타운을 샌프란시스코를 점령했을 때 캘리포니아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김장노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그 열정 너무 좋으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마 제가 세크라멘토에서 오고 가신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크라멘토는 왕복 아마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언젠가 가보았습니다만 참 한 사명을 위해서 오고 가신다는 데 대해서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 김장노님께 하느님 주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주보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만나고 보고 싶은 여인 그런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이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 그 마태 일정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첫 시작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의 세계라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불과 얼마 가지 않으면 이거 내려가다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살모는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벡을 낳고 예치없게 평범한 족보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 사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유대인 사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일 때 그 이방인은 정말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족보 가운데 여기 라벡에서 아, 라벡은 이방여인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루덱에서 아, 루스는 이방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심상치 않게 보아야 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다니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비나 루스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 가면 그 행적들을 알 수 있는데 저는 마음속에 적극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일으켜 줍니다. 운해를 줍니다. 제가 하늘에 가면 이 두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생명감가에서 생명감가 잔디밭에서 한 분씩 따로 만나 맹고를 깎아들이면서 그분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늘 그리워 봅니다만 그때 반갑게 만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루스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은 유대인 하면 믿음 좋고 훌륭하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 들어서 그들이 민족이 다른 모합지방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 유대 나라를 가보면 유대 나라는 석조의 교록 요단강 이쪽은 동쪽은 모합지방입니다. 지금은 열단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년간을 살았죠. 그런데 10년을 사는 동안에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났죠.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참 슬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부들이었습니다. 오로바와 루시라고 하는 자부들만 남았어요. 생활이 부했을까요 부차했을까요 부차했을까요 이리저리 연구해보면 그것을 짐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미는 그 이방 땅을 떠나서 그는 유대나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곳에 살았던 제가 한국으로 가면 살만 하겠습니까 또 그곳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 다시 본국으로 가는 그에게는 슬픔이 앞서는 거죠. 모하베에 와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몸으로 본국으로 가지만 당겨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 연만한 사람이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루키 1장 구절에 보면 그 오르바와 루시 그 자부가 이제 떠나는 마당입니다. 지금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어요. 뭐 어쩌면 그 말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그 자부들로 하여금 너희들 잘 살아라 당부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적대를 합니다. 그런데 루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지금 유대 땅에 올 것 같으면 나도 어떻게 처신할 지를 모르는 곳에 너를 어떻게 데리고 한다는 말이냐는 생각이 앞장서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시 루시 그를 붙잡더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쫓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놓으면 잃어버릴까 싶으니까 옛날에 한국의 골마리 잡고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붙잡더라 그 영어로 보면 루스 클럼 투 허 그랬거든요. 클럼 크링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달라붙어요. 그냥 아주 집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루시 말하자면 나오미를 놓칠세라 사생결단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죠. 나오미가 제발 돌아가라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돌아가라 그럴 때 루시 한 말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이 거루가 날식일 아침에 그 루스 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롭게 내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루시 가로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곤하지 마오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루스를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면 너무나 훌륭하고 간절한 몇 번 몇 번을 읽어도 우리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루시 왜 나오미와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을까? 이 말씀 가운데 분석을 종합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보면 딱 나와요. 그런데 그 핵심 말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시 바로 나오미를 좋아했던 것은 물론 시어머니니까 그랬지만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에게로 가서 그 백성이 내 백성 된 것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나오미 루시 또 어떤 자녀도 없어요. 이방인이요 거기 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요 그리고 가진 것이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전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고생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 나그네 끌이 될 것이 뻔한 그 길인데 가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깊은 믿음을 우리 심령에 파고드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신앙 이상으로 루시 하느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루스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함께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셨죠?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미국에 있으니까 왔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간데 어울려 그냥 모험으로 사는 그런 성격은 못돼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좀 더 좋은 나라라 해서 왔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파헤치는 말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 살기 좋다 해서 왔습니다. 살기가 아주 어렵다만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면 보장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가서 살고 가서 선택할 때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애틀에 살다가 여기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온 것은 여기 연만하신 분들 다 계시는데 사실은 나이 들어 이사를 한 달 때는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내 마지막 곳이 될 곳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보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내가 갈만한 곳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이 마음가운데 생각한 것은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은 루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삿짐을 싣고 오고 저는 편안하게 비행기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법 힘을 지그시 감고 또 루스 일생을 생각해 보고 루스 심정 속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루시 그기로 선택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좋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된 시어머니가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되고자 해서 그 길을 가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적당이가 아니여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내가 나눌 수 없습니다. 진한 감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옷 입힌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 그럽니다. 종교 종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religion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가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이 썼던 말 한국에서 중국말을 주변 국가가 쓰는 것처럼 라틴어 가운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발전된 세계 아니었습니까 그때 종교라고 하는 릴리교 라고 하는 이 말은 신에게 접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접붙여서 좋은 나무 열매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 가지는 아담이아의 범죄로 인해서 볼지않 없게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려면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접붙인다 말입니다. 꼭 붙여요. 예수님께서도 그 용어를 썼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하신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접붙이는 원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늘 그렇게 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느님께 접붙임의 생애를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란 말은 헬라우로 말할 때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생물들이 아랫것 생각하고 아랫것 바라보고 아랫게서 보호하고 투쟁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그러면 안되는 것이예요.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에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롬 오버 위로부터 그렇죠?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 땅으로 오시는 하늘 그 은혜를 상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안 가셨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니요 그러시겠죠. 아침에 아침 예배 저녁에 저녁 예배 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지성으로 외시는 그런 마음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위를 쳐다보는 분들이 하는 행위요 동작이요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나게 여기실 기뻐하실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샌프란시스 교회는 오부다고 옹달생 같은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 그 말 잘하는구나 그러시기라고 믿습니다. 예 루스 신앙을 오늘날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구세주를 알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앤드루스 대학 거기서 신학을 정공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정하는 거 하나 있어요. 신학을 해도 신학만으로 가 아니요. 신학 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신학 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스는 그때 신학교 없어 하나님을 배우지 안 하는데 탁월한 말을 그렇게 하고 그쪽을 가려고 해요. 신학 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학 학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 학을 하는 사람은 교사가 누구냐면 앤드루스 교수가 아니라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그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성령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들 때로부터 밤에 잠이 잘 때까지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늘 가르침을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하 그런데 여러분 루시 깨달았던 구세주를 알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속에 있는 진가를 알았다는 말은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요. 제가 성령을 지금까지 연구해 보았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늘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어떤 악조건도 딛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같이 하실 때 요새 기도력에 늘 여러가지 나오지요. 환란 중심은 그리시도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다 이기는 것이예요. 그런데 루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님이 교사가 되시는 것 나오미는 성령의 역할을 해서 우세게 가마르 끼쳤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그냥 이 말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봉 16장 16절 17절 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물을 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시도인으로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나에 대한 대답이 확답이 성경의 탑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도 없으면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의미를 잘 알고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금 이 말이 중요했지만 뭐라고요?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현룡이 아니요. 누구라? 현령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오. 우리가 한 주일을 여러 번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사십시오.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십시오. 가슴 뜨겁고 때 또는 가슴 뭉클뭉클하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너무 부족해서 하느님 앞에 어찌할 바도 모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 생애 속에서 발견하는 신앙의 길 또 그것이 환희가 되고 무지개 길이 된다는 것 깊이 마음가운데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성근이라 이를성자 뿌리근자 한 3년 뒤에 아들을 또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다음에 영근이라 묘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은 길령자 뿌리근자 그러니까 뿌리가 길고 뿌리가 길면 아주 굳고 그러겠죠. 길령하면 영생을 생각하죠. 참 좋은 이름. 영근이라 지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점점 큰아저 성인이 되는데 성근이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끔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 내 이름이 동생 이름보다 안 좋아. 좋고 안 좋은 일에 또 그 마음을 섰는지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보다 뿌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성해 가지고 긴 게 좋잖아. 그런데 동생은 좋게 이름을 짓고 나는 이름을 어떻게 이루기만 하면 못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곤란했어요. 안 좋다니 좋으라고 한 건데 저희 아버님께서 아마 세상을 살면 무엇인가를 잘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생각한 나머지 자녀에게 여망을 가져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아들을 또 상당히 오랜 후에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 것 같습니까? 육법 전서가 아니니까 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꾸 육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한 말은 아니지만 해석 하고 참 중요해요. 이름은 상근 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서로 상자 뿌리 근 자 뿌리는 서로 같다. 제가 형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 듣습니다. 뿌리는 서로 서로 다 같은 거다. 큰 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을 어쩌면 세 번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 놨어요. 그렇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참 중하고 대답 그렇죠. 말씀은 많지 않은 분이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참 애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짐작하여 왜 성근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름도 많이 지어주시고 의미가 다 있죠. 성경에 무슨 바보람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름만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까지라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자녀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자 그런 뜻이에요.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그런데 구양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더듬어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이요. 이게 물론 히브리어죠. 이거 보면 여호와 이시 여호와 로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이런 식으로 해서 13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13가지 이름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름을 다시 장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것이 나타난 그곳과 사건 얘기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딱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심 그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해석하자면 사랑 없는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예요. 오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 하나하나를 연구해갈 때 너무 은혜로워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게 됩니다. 또 신구역성경 가운데 38곳이나 상징이나 비유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셔서 말씀을 하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신학성경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이름이라고 그런 거 아시죠? 마태보 백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저스 지저스란 말 예수란 말이죠.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크리스도 크리스도 메시아 하는 것도 예수에 대한 구세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관심 원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묻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거의 말씀을 마쳐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루시 아무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원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조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네핏으로 주고 계시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에게 결핍과 어려움과 에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저 앞에서 옆에 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써있더라고요. Put 모든 생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루스 생에 딱 적합해. 루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더 주시고 심지어 유대인의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될 만치 됐다. 저는 가슴 뿌듯합니다. 우리 성론님 마음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글이 높지도 않는 곳에 이르려고 애쓴 세월에서 내려와 그렇죠? 그리 높지도 않은 곳에 이르려고 애쓴 세월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한 훌륭한 도움 뭐 뭐 애써요. 평생을 두고 그런데 내려와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데서 부르시는 주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분 그분이 만들어놓은 것 그것을 애호하며 경여하고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처럼 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까지를 유혹으로 받게 된다. 그렇습니까? 하늘 유혹으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루시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루시 되십시다. 침로한 자가 천국은 얻는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이 침로란 말은 나쁜 말이죠. 그냥 무법하게 그냥 이제 쳐들어가는 것도 침로가 되는데 하늘만은 침로하라고 해요. 하늘을 침로할 때 하늘은 법안이고 어떻게 침로하겠어? 그렇죠? 하늘은 침로하는 자의 루스는 딱 거기에 맞는 사람 루시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깊이 있고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만납시다. 김장루님 함께 만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눴되 그 기쁨 한량 없을 것입니다. 한주일 동안 생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셔서 모든 것을 소외시키고 하나님만 영광되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42장 마치는 찬미 부르신 후에 목사님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42장 고맙습니다.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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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